여기 잡아 꽉 잡고 있어야 돼? 왜 나왔어? 내가 꽉 잡아달라고 했잖아 여기 좀 빨개는 거 보이냐? 나왔다 아 이런 걸 신기해하는구나? 진짜 읽을까 했는데 놀랬지? 나도 놀랬어 또 불어야 되잖아 이거 배우기 화이팅 갖고 싶지? 갖고 싶지? 이거 갖고 싶으면 아저씨를 따라하면 돼 봐봐 잘 봐 하나 둘 셋 같이 잘하지? 너도 할 수 있어 차렷 타고 고개 들고 들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마지막에 못 춘다 이거 하나 잘하는데? 너무 잘하는데? 박고 들어가